이거 나 영화 배우래! 너 여기 네가 영화 배우면 나는 1백집 5초 집이다 이거다! 놔 놔 놔 놔! 나도 선물 받아놔! 엄마! 아! 아휴... 끊임아! 엄니 시방 바쁘게! 여쭈까 있어봐! 예? 아이고... 딸 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! 뭐? 아, 엄마! 아악! 이... 진짜... 사모님... 너! 도둑년 아니야? 뭐? 아니... 시방! 누구 너로 도둑년이라는겨? 응? 내 딸보고 그런겨? 니가 도둑년애미였구나! 아주 자식하고 앤과 똑같애! 똑같애! 뭐여? 이 자식은 이상이 안겨? 이리와! 이리와! 너 우리 발표 껌 바랬지! 껌 바랬지! 아이고! 이리와! 이리와! 사모님이 이거 뭐그냐? 주둥이를 꽉 껌에 발렸어야 되는 거지! 너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! 니가 고아하냐? 뭐 한다고! 혼자 그러고 소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여! 엄마, 아버지 속상할까봐 그랬지! 으음! 포장 터진거냐! 아따 그 작가들은 진짜 도둑년을 안 잡고 애만 내 딸만 막 이렇게 뭔가 쥐잡듯이 잡았을거 아녀! 아주 그냥 억울해서 내가 뒤져불겄네 그냥! 무슨 일이예요? 아니 얘가 전에 일하는데 그만둔 것이 도둑노명을 써서 그런걸 아나요! 순에 빠져갖고 그냥! 나 감사중이라고 변명 한마디도 못하고 나왔을게 여전까전 그 뭐 도둑년소리나 듣고 앉았고 내가 아주 그냥 억울해서 못할건데 아주 그냥! 아니 근데! 최강은 그게 뭔말이고! 못나! 못나! 아버지! 아버지! 다 지난일이야! 뭐가 지난일인가! 방금 전에도 넘들 다 있는데서 도둑년이란 소리까지 듣고 니가! 밖에서 콧갖고 댕기면은 엄마, 아버지 눈에서면 피눈물이란데이! 가자! 가서 내가 똑똑히 알려줄기다! 니가 한 일이 아니라고! 그러니까 엄한 사람 욕하고 쫓아낸거! 사과하라고! 운나! 따라 운나! 일로와! 에어! 에어! 으아! 당신애! 니 카페 독울 사장입니까? 당신 누구야? 네! 내 안은 정권님이 아버집니도! 정권님? KBS